아사오! 아사오! 네, 오늘 중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사오! 저희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꽃보다 진! 아사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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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노래 연습도 많이 하는데 노래 연습도 많이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꼬시는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. 아사오! 저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? 네! 준비했어? 네? 이것 때문에 잠을 서 쳤어. 그러니까요. 해성 씨. 어. 네. 나는. 바로바로받았지. 진선수는 바로 준비를 했나? 역시 진선수. 자, 우리 안성준. 어떻게 하냐? 왜요? 남원 좀 포셔? 한번 보여줘. 지연이. 우리. 박상수 한번 좀 포셔올래? 내가 포신 시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. 내 사람. 아사오. 기회를 좀 해야 할게.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? 네. 그러면. 우리. 안성수. 안성수. 예. 아무나 한 명. 되게 많이 좋아. 아사오. 아니 너무 풀려서 안 보여요. 역시. 어디. 어디. 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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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해성 씨. 진선수님. 진선수님. 나왔습니다. 많이 계십니다. 자. 여러분. 우리. 성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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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좀 설명해. 성악. 얘들. 얘들이. 이름이 뭐라구? 음. 아 우리. 서영이 강원도 서초에서 왔네? 코도 이쁘고,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심지어 손가락까지 입자 서영이는 어떤 음식 좋아하냐? 다 좋아해? 그건 다 비슷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... 아 진짜 웃으네 이렇게 보니까 내 이상한... 내 이상한..내 이상한..내가 좀..말을 좀 흡수하고 서영아, 지금 시간 몇 시? 몇 시야 지금? 한 시야? 시기가 몇 시? 한 시 몇 시? 한 시 25분? 서영아 기억해라 이거? 이 시간? 내가 너한테 한 2시.. 하하하하 저리가! 저리가! 멋있는게 너무 좋겠다 이거, 선생님께서 보시겠다면 역시 한 3시 고셨습니다 여기 좀 봐줘요! 안선생님 보시겠어요? 저기 Marta 여기서 벗어요! 벗어!!! 아이고! 아이고! 여기...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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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어?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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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미 이름이 좀 멀어 보인다. 자기랑 할게. 자기는 여인까지. 누구? 이름이 어딨어? 어? 초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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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이랑 우주랑. 아 여기도! 얼굴도 있는거고. 손도 있는거고. 심지어 분위기도 있네. 딱 하나 고쳐야겠다. 내 심장. 아! 야! 아! 고마워! 고마워! 마지막 박수하겠습니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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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메스터만 들으시죠? 네? 영영! 영영! 고마워! 혹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켜어? 어? 블루투스 켜져 있어? 뭐야? 어차지, 위장번은 연결되셨더라고. 왜 marginals! 뭐야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너무 놀라 생겨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이제 100개원도 빼고 멋진 다음무대 혜성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무대는 정말 남자에게 멋진 다음무대는 여러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출발! 출발!